뮤지컬 앤벤처! 웨이컴 웨이컴! 둘 셋! What's your number? 안녕하세요 시픽넘버입니다! 여러분 올겨울 디즈니의 새로운 오리지널 뮤지컬이 찾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마법이 깃든 신기한 공간 엔칸토에 살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마드리갈 패밀리와 가족들 중 유일하게 마법 능력이 없어 평범한 주인공 미라벨의 이야기를 담은 디즈니 판타지 뮤지컬 앤벤처! 엔칸토 머블세계가 11월 24일 개봉한다고 합니다! 우와! 주토피아 겨울왕국 시즌2 제작진이 탄생시킨 상상초월 이야기와 화물한 영상미부터 모아나 코코 제작진이 선사하는 흥겨운 리듬과 화려한 음악까지 불타는 조용일 밤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매력이 가득하다고 해요 우와! 이야기만 들어도 설레고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기회되시죠? 월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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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칸토 마법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매하는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11월 24일 각자에서 만나요! woo! woo! this is my magical family This is my magical family